반갑습니다 이템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한 좋은 소식 한가지와 안좋은 소식 한가지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 3가지 모델 전부 LTPO 120Hz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 중국 출시 제품의 스펙이 나왔는데요 세번째 줄에 보시면 120Hz 주사율 LTPO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 120Hz 주사율에 LTPO 2.0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S22와 플러스 모델은 10Hz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이구요 울트라 모델은 1Hz부터 120Hz 가변 주사율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전작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겠죠 다음은 갤럭시 S22의 공식 홍보자료 유출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갤럭시 S22 시리즈 3가지 모델 모두 충전기가 들어있지 않고 USB C2C 케이블과 유심 핀만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홍보자료를 통해 45W 충전이 확실해졌습니다 참고로 45W 충전은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만 지원하는데요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은 1시간 이내로 0%에서 100%까지 완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 시리즈는 모두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구요 일반 모델은 1300nit 밝기, 울트라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1750nit의 밝기입니다 그리고 S펜의 색상 같은 경우 몸통은 전부 블랙이구요 S펜의 끝부분만 본체의 색상 따라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갤럭시 S22 울트라는 8K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소식을 좀 알려 드렸는데요 다음 소식은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존플러스에 따르면 공급망 문제로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 플러스는 3월 11일로 출시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갤럭시 S22 울트라는 2월 25일에 정식 출시가 되는데요 삼성에서는 갤럭시 S22 울트라가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세 가지 모델 중 울트라 모델의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출시가 연기된다고 해서 사전 예약을 늦게 받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사전 예약은 세 모델 모두 동일한 날짜에 하고 배송 같은 경우 울트라 모델을 신청하신 분들이 먼저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갤럭시 S22 시리즈의 사전 예약 사은품에 관한 소식입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를 구매하신 분께는 15만원의 쿠폰 그리고 갤럭시 S22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10만원의 쿠폰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 쿠폰을 가지고 삼성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데요 삼성 제품이면 어떤 모델이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정해져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세 모델 모두 1년에 삼성 케어 플러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 1TB 모델 같은 경우 삼성 공홈에서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S22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 우주폰이라고 검색을 하면 휴대폰 성지 카페가 하나 나오는데요 카페 회원수는 약 45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갤럭시 S22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페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건 자급제는 아니고요 통신사 단말기를 사전 예약하는 겁니다 자급제 사전 예약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 최대 할인과 특별 사은품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갤럭시 S22 사전 예약 일정과 가격,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사은품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주폰에서 주는 사은품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제조사에서 주는 사은품이 있습니다 우선 삼성 제조사에서 주는 사은품은 자급제건 통신사 단말기건 모두 다 주는 사은품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우주폰에서 주는 사은품이 있는데요 최대 30만원 기기값 할인을 해주거나 갤럭시 워치4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고요 우주폰에서 사전 예약하면 추가적으로 45W 고속 충전기도 증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갤럭시 S22를 구매해도 충전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충전기를 사야되는데 삼성 정품 45W 고속 충전기를 준다면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당연히 통신사 약정 할인 혜택도 받아 볼 수 있고 통신사별 제휴카드 할인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가입을 같이 하면 최대 46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가족들끼리 인터넷 TV 결합 할인을 받고 계시다면 자급제 보다는 여기에서 구매하시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